우정사업본부가 고중량의 소포 상자에 구멍 손잡이를 만들어 들기 쉽고 또 옮기기 편하도록 바꿨습니다. 구멍 손잡이가 있는 상자는 기존 상자에 비해 드는 무게가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무거운 소포를 항상 안고 다녀야 했던 집배원과 택배기사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고객이 구멍 손잡이가 달린 소포 상자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고 우편물을 접수합니다. 우체국 집배원들은 접수된 상자들을 손쉽게 들어 택배 차량에 싣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7kg 이상 고중량 소포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들기 쉽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소포 상자는 무겁고 운반이 힘들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옮길 경우 쉽게 미끄러지기도 해 업무 특성상 이동을 많이 하는 집배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집배원들은 구멍 손잡이가 달린 10kg 무게의 상자를 들었을 때 기존에 비해 체감상 1에서 2kg 더 가볍고 이곳저곳 다니기에도 수월하다고 얘기합니다. 기존의 택배 상자는 고중량인 것 같은 경우에는 안고 대단이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나 허리에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지 이렇게 택배 상자 손잡이가 생기니까 업무도 많이 경관되는 것이고 배달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택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상자 분류부터 차량 적재, 배달까지 업무 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통 물류 시장에도 좀 확산이 많이 돼서 그런 택배에 종사하시는 분들 요새 많이 힘든데 업무 강도 낮추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멍 손잡이 소포 상자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 우체국에서 먼저 판매되고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집배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시작된 구멍 손잡이 소포 상자.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금연장 금연장